삼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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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스러운 나의 그대 네 이렇게 불러요 삼바 풍기의 노래는 이제 비중이 못 들었으면서 에일리 한번 가볼까요? 트로트 도전 노래가 서야만 하시죠 삼바 풀래 도라미 파솔라 시드 고고도라미 파솔라 시드 아 죄송해요 절대인감이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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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게 웃겨 아 진짜 진짜 웃겨 굴라 노래 시작 삼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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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 삼바에 껴죠 나의 지가 가있죠 나의 지가 삼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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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에일리 마 reward 야 에일리 마 reward 아유 왜요? 아유 왜요? 자 나한테 왜요? 이빨 빠졌어요? 치아가 빠졌어? 이거 빠졌어요? 이거 빠졌어요? 우리 람미네이트 끼고 가실래요? 람미네이트 끼고 가실래요? 어 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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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치아가 이게 람미네이트 끼고 가실래요? 꼈어요? 이게 봐요 오케이 오케이 아 너무 심하게 하니까 아 나이 씨 사랑합니다 너무 웃겼어요 잠깐 두 번째 두 번째는요 이 배를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요 네 지금 보면 배 안에 깊숙게 해서 이를 끓여 올리듯이 폭발적인 힘으로요 아 이 배가요? 네 이 배를요 음! 하면서 이렇게 끓여 올리듯이 해야 돼요 아 그래요? 네 예를 들면요 이렇게 식없은 산 네 이렇게 한 장면이 많은데요 저는요 식없은 산마루 예 오와 와 진짜 잘한다 감사합니다 자 박성규 씨 끌어올려서 시작 예이 쳐보세요 시작 성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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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기도 안 맞고 안 되네요 땅을 파게스 땅을 파게스 세 번째 뭐예요? 네 마지막 세 번째는 얼굴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요 네 네 얼굴이 상황에 막히요 웃고 울고래 이렇게 말해줘야 돼요 갑시다 얼굴로 노래를 불러라 네 큐 근심을 털어놓고 다 함께 차차차 슬픔을 묻어놓고 다 함께 차차차 아 네 이렇게 일어서듯이 이 부분은요 사업 실패에도 근심과 슬픔 사업 실패에도 얼마나 힘든지 알려나 너랑 사업 실패해봤니? 너랑 사업 실패해봤니? 너랑 사업 실패해봤니? 너랑 사업 실패해봤니? 얼마나 힘든지 알려나? 눈을 뺴고 한 달 동안 눈을 뺴고 한 달 동안 눈을 뺴고 네가 망해놔니? 아 그 와중에도 근심을 털어놓고 네 일어나라 김나영씨가 근심과 쌈바를 연결해서 근심과 슬픔과 쌈바가 만나면 네 쌈바 근심을 털어놓고 다 함께 차차차 슬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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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함께 차차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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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차 차차 차 차 차 야 너 뭐야? 차 차 차 차 차 이 친구한테 나영씨가 뽀로로예요 너만 하면 가는 거야 너만 하면 가는 거야 그냥 차 아 잘했어 아 아니 근데 저 12살밖에 안 됐는데 우리 성민이는 트로트에 빠진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? 맞아 맞아 궁금해요 네 저희 어머니께서요 저희 44살에 눈동이를 낳으셨거든요 아 아 네 부모님 두 분 다 전부 다 트로트를 좋아하셨어요 네 아빠 차에서 그때 노래로요 도민 노래장에 나갔는데 그 노래도 별로 연습도 안 했는데 그때 인기상을 탄 거예요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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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상에 나가자마자 네 그때 아빠가 너무 좋아하셨고 그래서 계속 하다가 이렇게 됐어요 아 아 아 감사합니다 우리 마산에 이런 분이 있구나 네 알죠 그러면 노래도랑에서는 어떤 곡으로 선택한 거예요? 네 황진이요 황진이요 네 네 네